아 장난해? 와 진짜 다 당했다 아 진짜 장난해? 야 이거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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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x3 이거 뭐야 이렇게 내리겠다는 거야? 뭐야? 아 쌍랑이 뭐야? 아니 그럴 거면 쌍둥목을 왜 틀어? 아 푹이 나간다 푹이 나간다 야 푹이 나간다 야 푹이 나간다 형준 형까지 인정 근데 앨런.. 앨런이 형은 뭐야?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네 쌀이 재질 떨빛 안 해가지고 아 성민이는 뭐 했어? 성민이 뭐 했어? 이거 세초 세초 아니라 세초? 딱빵 딱빵 우리 뭐 가방이 없었다 아니 나 이런 거 몰라 아 진짜 쌍둥목 진짜 어렵다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물체당이 아니에요? 물체당이 아니다 와 우리 승헌다 미리 말 안 했지 에이 승헌다 나는 기회 한 번 더 주는 줄 알았어 그냥 세 개 남은 줄 알고 아니 이거 물건이 네 개 정도 나와줘야 재밌죠 몇 개 남은 거예요? 세 개? 방금 물건 두 개 했으니까 아 이거 우리 좀 재미없게 하자 그냥 오른손에 쥐고 그냥 이렇게 서있자 그래 아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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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콜 그래 그래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로 센터 이거 못하기만 해 아 잠깐만 여기 있어봐 함원진 경고 왜? 경고 부족해 어어 난 제대로 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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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아기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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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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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거 하려다가 참았다 난 이거 하려다가 야 이걸로 했으면 인정인데 오전구 성공을 해서 5개를 한번 뽑아볼 건데 오전구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10만원이 다 아래 있는 거야 살짝 이렇게 약간 싸워 아니 왜 섞어? 10만원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10만원이 제일 높은 건 어떻게 해? 이렇게 한번 섞이나? 그대로 아래 있는 게 올라갔다 일단 하나씩 돌려봅시다 됐다 됐다 자 오정모 TY 다섯 다섯 오케이 가자 바로 갈까? 바로 10만원보다 두 분이 있는 거 같아 뭔데?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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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5만원 오케이 5만원이 어디야? 10만원 우리 둘이 10만원 10만원 다 오케이 나 이 10만원 갈게 오케이 오오오 100원? 100원? 잠깐만 나 100만원인 줄 알았어 그래 야 5만원은 선녀야 아니 100원으로 뭐해 꽌대기잖아 5니까 50만원 가자 아니 20만원 진짜 이제 오니버스 10만원 다행이다 3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 100원 뭐야? 제주도 가이드북 제공이야 내가 가이드북 얻으려고 이걸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야? 야 100만원 보다 못한다 에이 형 가이드북이 105만원 보다는 아이고 형 가이드북이 그래도 105만원 보다는 낫다 그래 100만원 보다는 낫다 100만원 보다는 낫다 오케이 렛츠고 자 다음 게임은 바로 쌍쌍박 게임입니다 와 맛있겠다 대국민적인 게임이죠 쌍쌍박 가지고 옆으로 나가서 딱 해서 반으로 딱 갈라지만 격받아 격받아 정권 지르기로 그냥 자 여기도 룰이 있습니다 옆으로만 당겨서 가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혓바닥은 될 것 같은데? 혓바닥 일게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룰에서 돌려볼까요? 야 이건 많이 해 이거 많이 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8명? 렛츠고 그냥 한 5 이상으로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많이 해야 돼 많이 8일게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데? 오 4 5인 나 넷째잖아 뭐라고? 아 짜증나가지고 아 화가 너무 세게 됐어 화가 너무 세게 야 4개는 좋아 오케이 4개 하자 근데 먹고 싶어 빨리 하자 나도 먹고 싶어 자 도전하세요 쉬지 말고 가 춰! 춰! 어 어 빨리 가! 어? 빨리 가! 으아아아아아 춰! 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않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야 근데 좀 세게 뜯어야지 그렇게 뜯으면 누가 받으러 못하냐 나이스 요새 상상바가 잘 나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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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요새 상상바가 잘 나오네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 이게 이렇게 뻘어질 건 옛날 얘기야. 이거 한 쪽은 각자 최애한테 주는 거야? 오디오 감독님. 아니 드실래요? 저기 뒤에 오디오 감독님 거 드시고 싶어요? 오디오 감독님? 나 찍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 주려야 하는데 나 안 찍고 있었어. 아무도 안 찍어. 드시고 싶어. 야 카메라 돌려준다. 시접살 집을 알아냈어. 총 지금까지 총 얼마 벌었어요 저희가? 40만 100원 벌어갖고. 아 많이 벌어봐.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세 명에서 밥 먹었거든? 세 명에서 10만 원 나와. 부인이면 가 30으로 잡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한 끼야. 한 끼? 근데 우리가 1박 2일로 가니까 최소 5끼야? 3, 5, 10, 150만 원씩 비해. 우리 여기서 150만 원 벌어야 돼. 밥만 먹냐 근데? 우리 카페 끓아야 돼? 꿀 쏘라 해 먹어야 되고. 너 볼링 치려면 돈 더 벌어야 돼. 그래 볼링도 써라? 진짜 돈 더 벌자. 내가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쉬고 있잖아. 그거 해주세요. 뽑자! 우리 몇 개지 그럼? 6개? 6개. 좋다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뽑았어. 둘! 내가 돌리고 싶어. 내가 돌리고 싶어. 맞아. 우리 둘이 같이 뽑아. 우리 오늘 커플이잖아. 다섯. 몇 개야 몇 개야? 삘이 좋아 삘이 좋아. 아 언니 표정 봐. 또 또 또. 그냥 금액이 좀 실망적이라서. 5만 원? 만 원. 막enda 하자. 우리 둘이 같이 오늘 합쳐서 10만 원이 나왔죠? 합치면? 2만 원? 얼마가 나올까요? 200 원? 으악! 어! 11만 원. 좋아요. 우리 5만 원씩인가 봐. 어. 또 100원인 거 같은데. 또 100원이요? 와. 오케이 나이스. 자 21만 원? 10만 원. 반은 11만 원. 선박했는데. 안성민 너 뭐 나왔길래 그렇게 불안해하지? 빨리 가 빨리 가. 만 원. 아... 아니요. 여러분 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아세요? 100원보다 훨씬 낫다. 좋아요. 여기서 600만 원. 가보자고. 만 원. 30천만 원. 그거 궁금하다. 안에 뽑기에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50? 오케이 그건 뽑아야 돼. 그건 뽑아야 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뽑아야 돼. 이거 다시 못 넣게 갖다 버려. 그런데 이거 다시 넣을 수도 있는데. 야 내가 옆에 빼놨어. 만 원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야 아까 100원. 100원 어디 갔어? 100원 냈어. 아니야 아니야 100원. 에이 우리 팬님들 믿어. 정말 그냥 운빨 게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맞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야? 우리 함혜운. 혜운씨가 네. 이걸 한번 돌려보세요. 룰. 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네 안 해도 되죠. 보이는 그대로! 롤라이 돌렸어요. 여섯 개 해서 우리 운을 빚자. 나 빌 왔어 이거 다섯 개. 다섯 개가 진짜 그 운. 나 딱 여섯 개가 저거 좋을 것 같아. 여섯 개 여섯 개. 더 가 더 가 더 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아. 아아. 일곱 개. 여덟 개. 아니 이거 좋아할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여덟.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거는 근데 솔직히 능력과는 아예 상관없잖아. 맞아. 그냥 무조건 운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닌데? 쓱. 야 사기친 거 걸렸다. 어 뭐야? 뭐야. 왜 저렇게 돼 있지? 아. 야 그래도. 야 좀. 야 치명 안 나게 해야지. 이게 뭐냐 그게. 니에 카메라 다 있었어. 야 뭐야 뭐야.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요? 뭐야 형? 다 보고 있는데. 아 21세기 뭐야. 바보된 기분. 그래. 다 정당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내가 그냥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여기에 테스트에 또 운 다 쓰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액땜했다 액땜. 또 실패인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그거. 야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봐. 진짜 우리 인생이랑 너무 흡사하다.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현민이 말처럼 진짜 이건 인생이야.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 이거 큐카드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성공. 일단 성공. 왜 또. 너희 성공이잖아 이미. 아니야. 아니야. 아니 큐카드. 큐카드 돌 데가 없어. 아 맞네. 아니 그냥 나이신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갑시다. 그래. 맞아. 우리 돈 많이 땄어 이미. 오. 성공. 절대 세림이 형 성공. 앨런 레츠고. You are the lucky boy. 아 형 바람 불어가지고. 아무런 그거 없어. 끝났는데? 끝났다. 끝났는데요? 끝났는데요? 야 나 해보지도 못하고. 이건 뭐. 특단한 박수. 네. 룩 한 번 더 돌려. 어? 우리 10만 원 주고? 우리 10만 원. 야 근데 괜찮지 않냐? 저기 50만 원 더 있다고. 아 나 10만 원. 룩 한 번에 10만 원이야. 아 이거 바꾸는 거지 저거를. 근데 두 대면 두고. 만 원. 5회. 5만 원? 얘들아 봐봐. 5회에서 만약에 한 3명만 나가고. 그래 3명이면 충분해. 5만 원 정도면은. 5만 원 정도만 해. 5만 원. 오케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3이나 4. 나 믿지. 믿지 믿지 해봐. 파 아래로만. 이리로 와. 좋다 도망가. 야 맛없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 야 그래도 두 명 죽었다. 정성교사. 야 6은. 신규는 기록다. 6은 여러분이. 야. 야. 킥만 해 킥만 해. 디베탈 성만. 다시 해봐. 보여줄게 딱 넣어 그냥. 도전. 이쪽으로 될 수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예. 야 이제부터 진짜야. 야 진짜야.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실패하면 끝이야 그냥. 그냥 딱 넣어. 다 조용히 해 그냥. 야 확률이 이제 거의 50%에 가까웠어. 야 확률이 이제 거의 50%에 가까웠어. 구박 안 넣어. 바로 가 바로 가. 제발.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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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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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간다 간다 간다. 그래. 모든 건 기세야. 기세 꺾이면 안 돼 얘들아! 꺾이면 안 돼 얘들아! 야! 기세 꺾이면 돼! 기세 꺾이면 돼! 조금만 더 안 되잖아. 그래 이제 한 명 실패했을 뿐이야. 이제 두 명이겠지. 아니 진짜 악담을 부어야 돼. 누구야 누구야? 두 명만 성공하면 돼. 오늘 머리만 성공하면 돼. 두 명만 성공하면 돼. 오늘 머리 이뻐. 기세 울어가. 기세 울어가. 난 여기 필이야 지금. 그래 가자. 가자. 실패해도 돼.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와 끝났다. 야 야 이거만 팔 해서 벗겠다. 야 끝났어. 야 팔로 한 번 해볼까 우리? 아니다. 아니다. 야 여기 딱 적당해. 여기 여기 딱 적당해. 어느 정도 현실에 맞지? 그렇지. 진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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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 렛츠고. 방금 방금 던진 사람들. 10만 원이다. 됐다. 됐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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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50. 제발 50. 제발 50. 제발 50. 성민기부터 가자. 제발 50. 10만 원. 나 일단 본전 찾았어. 일단 본전 찾았어. 본전 찾았어. 이미 이득이야 이미 이득. 5만 원. 나 이거 뽑는데 손이 따끔따끔하더라고. 아 이거 따끔따끔하더라고. 제작진의 환호성. 제주도 전용. 진짜. 환호성 좀 약한데? 제주도 전용이니까 제주도에 가서. 근데 환호성 중요해. 제주도 새벽 3, 4시쯤에 깨온다. 우리. 네. 궁금해. 가만 안 가. 근데 애들 운전 잘하네. 가만 안 가.